5분 근데 얘 말을 굳이 따라야 돼? 하지만 지금까지 왜 듣고 있는 거야? 로그아웃해 5분이요? 그럼 차라리 휴게소에서 우리 노래를 틀고 춤을 한 번 추자 우리 7명밖에 없잖아 스피커로 크게 틀고 저희가 7명으로 어디서 하지? 얼음에서 붐붐 어때? 얼음, 붐붐 그냥 빨리 후다닥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붐붐 7인 버전 붐붐 7인 버전,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몰려오시는 거야? 민망해라 아, 부끄러워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븐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영원해봐, 영원해봐 Hi guys, we're 세븐틴 We hope you guys enjoy our performance 뭐라고? 예스 야, 7인으로 하면서 만들어서 춰, 알겠지? 찌마 찌마, 찌마, 나 안무 들어오는 거 알아서 센스, 센스 여기까지 와서 이걸 추다니 그러니까 정말 세, 세, 세 세, 세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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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네? 없어 하나요? Expest 아, 이거 너무 오랜만이 수 있네? 어, 묶 transmis 아, 묶어 asp.. 예, 뽐뽀 pains 지금 시간에 너를 생각하면서 집 앞에 또 갈게 할만 있어 지금 같이 없는 널 하는 길을 어떻게 묶었냐? 아, 운명해! 나 좀 직장 있어, 직장에! 어머! 나 뺏기 너는 좋아 너와 함께 맺은 시간 나 뺏기 너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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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